마켓 리더 특급 전략으로 시장 분석합니다. 오늘 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라요. 단기, 중기적으로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지 오늘은 KDB 대우증권 투자 전략팀의 김정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상승 이후에 10월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했고요. 전망도 기대가 있었는데 10월 들어서 계단 타고 내려오듯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세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9월 말부터 14일 연속 음봉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패턴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N자형을 현재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미국에서 개별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로 조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에 보시는 것이 코스피와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 이 지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 마찬가지로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형성하고 현재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인덱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결국은 지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동안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조금 약화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올라왔는데 다시 조금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듯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가 유럽도 흔들리고 미국도 흔들리고요. 글로벌 상황 좀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의 주간 차트가 되겠고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우지수는 10월 초에 잠시 동안 4년 10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때 좀 나타난 현상이 보통 최고치를 나타내면 거래량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월 들어서 9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린 것이 미국의 구글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구글의 일간 차트인데 구글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주에 들어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지난 한 주간 8.45%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래가 실리면서 또 밀렸다는 거죠? 네. 거래가 실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대거 추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심리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믿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부울 인덱스인데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내려와 있고 베어 인덱스 같은 경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마는 미 증시의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로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범유로권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붉은 선이죠? 네. 파란 선인데 현재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권에서 현재 반등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로권에서도 일단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움직임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지표들을 보여주셔서 유용합니다. 미국은 사실 연간으로 얘기하면 15에서 한 지수마다 좀 다릅니다만 16, 18% 올랐으니까 차익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린 사실 그만큼 못 올랐는데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코스피는 1900 초반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전체적으로는 10월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코스피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 4월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수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봐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죠. 과거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정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음선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까지도 이런 조정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심리적 지지선이 1900선이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고 2차 지지선은 피보납지 수열로 봤을 때 상승폭의 1분의 1선이 현재 1885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지지선이 1885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에 반등이 나온다면 주요 저항선은 개파락전 지수인 1980선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업종 간의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어주적인 내수주라든지 낙폭이 과대한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에 대한 매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코스닥 시장 전망도 기술적으로 좀 해주세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하고 대체적으로 방향성을 같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신용이 오히려 급증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신용 물량이 오히려 조종 시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보통 조종을 받으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도 좀 보여줬고 이번에도 한 차례 좀 조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61선에서 지지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과 더불어서 좀 순환매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500에서 543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KDB 대우중권 김정환 연구위원과 함께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장 분석하고요. 단기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